이 하나의 무언가 딱 알았을 때 명확해질 때가 있잖아요 책을 보든지 말을 들었을 때 명확해지는 그 순간 어떤 관념이 하나가 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념이 자꾸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런 머리로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그 아까 말씀해 주신 오늘 바라보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어떤 관념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진짜로 오늘 본다라고 하는 그 부부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관념으로 부분 부분의 관념이 아니라 가장 큰 관념인 건가요? 이게 이제 관념으로 아는 것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과정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나라 진울스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해오 증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예를 들면 해오 증오라는 건 해오는 아는 관념으로 아는 그런데 이게 또 사실은 완전히 관념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는 깨달음에서 증득되는 깨달음이다 이런 방편을 쓰는 스님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아는 것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는 것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야지만 또 이걸 어느 정도 알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 또한 공부의 과정으로서 아주 잘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간혹 보면 아는 것을 가지고 이게 이제 그 다음 질문하고도 이제 다 연결이 되는데요 불교를 다른 사상, 철학, 종교 모든 것과 이렇게 좀 다른 범주로 불교에서는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세간이라고 하고 불교는 출세간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불교는 신기하게도 이게 좀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는데 다른 모든 사상, 철학, 종교 모든 것은 거기서 주장하는 사상, 철학, 교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불교는 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는 뭐든 있다라고 여기는 교리가 실제는 없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만든 다를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거예요 즉 불교의 특징은 이것이 절대 진리야라고 그 무엇도 내세우는 게 없단 말이죠 견해가 없단 말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은 특정한 하나의 견해를 이게 정견이야 만약에 이거 하나가 정견이야라는 게 있으면 다른 세상 모든 것을 여기에 비추어서 넌 틀렸고 넌 옳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잣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교의 잣대가 없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생각, 우리 모든 사상, 철학은 생각으로 가 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이나 견해나 이해로 가 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이 마음을 아까 제가 불성인이 했던 이 마음을 공적영지심이라고 했던 마음을 무분별심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머리로 이해하는 거 그거를 아까 오온이라고 했는데 수상행식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걸 대표하는 한마디로 하라면 식이에요 식이 뭐냐면 마음을 식이라고도 하는데 인식인데 이 식이 분별심이에요 분별하는 마음, 대상을 파악해 아는 마음을 분별하는 마음을 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분별하는 마음은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이게 기냐 짧으냐 물어보면 이것만으로는 길다 짧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식은 항상 뭔가 딴 거와 비교해서 길다 짧다고 상대적으로만 알 뿐이니까 이걸 진짜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분별은 분별식 우리 마음은 중생심 분별심, 중생심은 둘로 나누어 놓고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죠 이걸 길다고 해도 진실이 아니고 짧다고 해도 진실이 아니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허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분별심이라는 것 자체가 허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심으로 파악한 것, 분별심으로 이해된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법은 보면요 명상이나 수행을 하는 게 전부다 핵심이 어디로 가 있느냐 하면 분별을 딱 맞게 만들어요 분별, 생각, 망상을 딱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아까도 우리 분별심은 이렇다 하면 그렇구나 저렇다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불교에서는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죠 제가 아까 공적 영지심을 했다 뭔가 아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또 아는 마음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는 마음이 따로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따로 있다 하면 그걸 그 안에 하나의 견해를 쥐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별로서 갈 수 있는 극까지 가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마치 뭐가 비슷하냐면 사과를 먹고 싶은데 사과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사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대학 교수가 사과 관련된 논문을 수천 페이지를 써서 논문을 보여주더라도 그 사람이 그 수천 페이지를 읽을 수는 있겠지만 사과를 한 번 보는 것과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논리, 견해, 사상, 철학 이 생각은 너무 복잡해요 끝도 없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아까 온갖 놓아버림, 현존하기, 차크라, 요가, 명상, 시크림 다양한 가르침들이 많아서 공부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러운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분별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은 진실이 아닌데 이런 측면도 있구나 저런 측면도 있구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정도의 이야기를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화시킨 것이 견해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 그 견해를 가지고는 전혀 깨달음에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조금 견해도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그렇게 끝까지 가다가 이것이 탁 포기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중생심은 분별심, 생각으로 아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법은 무분별심이에요 반야지혜라고 하는, 해탈열반, 불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분별지라서 생각망상을 놨을 때 온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법은 생각망상을 꽉 막히게 해요 명상도 생각하라고 하지 않죠? 멈추고 보라고 하거든요 또 가나선이라는 것도 법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아, 이게 부처다 근데 여기 뭔 머리로, 그 대신 이걸로 머리로 해석해서 이걸 부처인지 알아서는 안 된다 근데 이 답을 내봐라, 이게 왜 부처냐 근데 머리로는 답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스승이 한국 불교의 특징이 강화선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승님, 도대체 깨달음이 뭡니까? 깨닫고 싶습니다 이게 깨달음이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깨달음인데, 이게 왜 깨달음인지 확인해라 다만 머리로 해석은 안 된다 머리로는 결코 답을 낼 수가 없다 머리는 움직이지 말고 그냥 이 답을 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로는 답을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꽉 막히니까 답답하고 꽉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는 거는 둘로 나누는 이법이에요 분별법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불교가 원래 이대로 안전하다가 하는 이유는 여기서 저 깨달음 부처로 가하는 것은 나는 중생이니까 저 부처로 가야 되라는 거잖아요 가기 위한 방법이 방법론 수행법이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건 사실은 본질에서는 틀린 거죠 사실은 다 사실은 지금 여기가 이미 그 자리라는 사실을 다만 확인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은 수행이라는 것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하지 않고 길 없는 길 수행 아닌 수행 하되 함의 없이 해라 그래서 이게 노자로 말하면 모의자연하듯이 유의법이 아니라 모의법이다 유의조작으로 애써서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 노력해서 달성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유의조작이 딱 멈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선의 스승들이나 불교의 스승들은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끊임없이 법을 설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 듣다 보면 저절로 꽉 막히게 만들어요 분별을 움직이지 못하게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고 하잖아요 멈추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별을 생각을 멈추고 꽉 막혀서 도대체 이 스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너무 알 수 없게만 또 말하면 요즘 현대인들은 저도 그랬거든요 2, 30년 전에 어릴 때 선사 스님들 본문이 도대체 마른 똥막대기가 부처다 이러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제가 꽃방에 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적절하게 중도적으로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잘 올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꽉 막히게 해주는 가르침이 정말 좋은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 제자는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있어요 간절한 이게 가슴에 뭔가 불덩이 같은 간절한 알고 싶고 깨닫고 싶은 간절함은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은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망상에 꽉 막히게 만드는데 분명히 법을 자꾸 들어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직진심을 한다 그래요 이게 바로 법이다 하는 게 직진심이거든요 그러니 분명히 저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닐 텐데 도대체 저게 무엇일까 하는 간절한 궁금함 답답함 그 속에서 뭐랄까 좀 버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은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공부에 대해서 내가 요즘 사람들은 서양이 깨달음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동양은 친절하지 못하게 그냥 막 가르치는데 서양에서는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잘해가면서 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꽉 막게 되는구나를 스스로 이해해서 아 스스로 여기에서 딱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상하게 친절하게 좀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렇게 이제 알게 되었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내가 이게 잘못하면 머리로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만 알아도 사실은 야 이거 진짜 집착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고 예전보다는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 사실은 심리치유 같은 거를 해도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이런 것처럼 또는 친구에게 고민을 막 털어놓기만 해도 좋아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질 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스님들은 선방에서 좌선을 하다가도 이렇게 만행을 다닌다고 해서 실제 사회에서 부딪치도록 하는 이유가 실제 큰 경기에 딱 부딪히면 거기서 힘이 약해지는 거죠 죽음 앞에서 큰 병 앞에서 이런 데서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힘이 있으려면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불교에서 초견성 내지는 일별 이런 표현을 써요 일별 할 때 별자가 힐급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성품에 대해서 불성 신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한 번은 체험을 해야 된다 머리가 아닌 머리가 꽉 막혔을 때 이게 체험을 하는 순간은 막 강렬하게 막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체험으로 오기도 하지만 그냥 미미하게 오기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오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한 번 생각이 딱 멎으면서 생각으로는 안 되는 설명을 해본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상황이 됐을 때는 생각이 힘을 쓰지 못했을 때 문득 문득 아하 하는 아하 하고 깨어나는 이런 체험의 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점이 되어서 아 이제 아 그러면 이제 안목이 달라져요 수많은 영성서적 사실은 모든 동서고금에 있는 영성서적 이런 게 제대로 돼 있는 영성서적은 보면 대부분 이 자리를 서라고 있어요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문화 전통에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르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전에는 사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딱 일별하고 나면 이제 안목이 확 달라져서 그다음부터의 공부는 억지로 하지 않더라도 선지식의 가르침에 그냥 귀 기울이면서 그냥 삶을 사는 것이 공부가 되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불교에서는 위빠사나라고 해서 관해라 하는데 사실은 저절로 관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저절로 수행이 된달까 그래서 저절로 이제 스스로 묶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열려요 그래서 그것을 도노 점수라는 편을 써요 몰록 한 번 깨닫고 점차적으로 닦아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도노는 도노는 진짜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도노하고 나도 여기 이제 여기도 보니까 업장의 문제를 누가 질문을 하셨던데 도노에서 문득 깨달아도 업습은 남아 있어요 업장, 업습, 자기 습관 뭐 담배 피우는 사람은 계속 필 수도 있고 술 먹는 사람은 계속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자기 업의 문제 습의 문제는 완전히 조복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걸린다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도노 이후 점수가 좀 이렇게 꾸준히 좀 해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